우리가 저번 시간에 PHP라는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교양적인 부분들,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PHP라는 언어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 언어의 특성 또는 이 언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유롭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PHP라고 하는 언어 자체는 비교적 오래된 언어는 아닙니다. C라든지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이썬이나 이런 언어보다도 더 역사가 짧습니다. 그런데 PHP라는 언어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PHP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해서 이것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웹을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게 아닙니다. 인터넷이 웹을 포함해요. 인터넷 위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바로 웹입니다. 어쨌든 바로 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웹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래밍적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과정에서 옛날에는 C나 C++과 같은 언어로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었고 또 그 다음에 C나 C++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쉽게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게 해준 언어가 바로 펄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웹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펄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을 했는데 펄만 해도 일반적인 목적이 언어입니다. 일반적인 목적. 그 얘기는 뭐냐? 펄이라는 것을 웹에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부분에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펄이라고 하는 언어는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C나 C++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PHP라고 하는 이 언어는 바로 이 인터넷,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웹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웹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모든 것이 웹에 최적화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또 PHP라고 하는 이 언어 자체는 바로 이 웹이라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PHP는 매우 많은 편의성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PHP도 역시 마찬가지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PHP는 역시나 웹을 위한 언어로 거의 99.9%는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웹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이 PHP만큼 편리한 언어도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웹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런 것들은 거의 PHP에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PHP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어떤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 그 기능이 꼭 자기의 상황에만 특화된 기능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쓸만한 기능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처음에 해야 될 것은 PHP의 매뉴얼을 뒤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정말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이미 구현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구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구현하는 것도 좋긴 한데 자기가 직접 구현하는 것보다 PHP가 구현해서 제공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빠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더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로우 레벨의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PHP를 이용해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 PHP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PHP에서 너무나 잘못 구현했다면 PHP가 더 느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PHP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웹을 위한 언어이고 웹 개발은 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PHP의 가장 큰 단점은 PHP를 배우면 웹 외에는 쓸 때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PHP라고 하는 이 언어는 상당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C나 C++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거의 다, 뭐 거의다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어낸 언어입니다. 그래서 PHP를 프로그래밍의 시작점으로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C나 C++같은 언어는 PHP 대비해서 Java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한 입장에서 이런 언어들을 접하게 되면 이 높은 확률로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PHP와 같은 언어는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HP와 같은 언어, PHP를 이용해서 이 프로그래밍의 시작점, 첫 번째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또 프로그래밍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C나 C++, Perl, Ruby, Python, Java건 간에 다 똑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공통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먼저 익힌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언어들을 배워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일반적인 언어, 또 높은 수준의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 스킬을 필요로 하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이 PHP와 같이 간편하게 배울 수 있는 언어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PHP는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점을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PHP는 굉장히 쉽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한다, 웹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 웹포스팅이라고 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웹포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서버를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웹포스팅에는 반드시 대부분 PHP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설치 또는 이 웹포스팅에서 PHP를 지원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여러분은 코딩만 하면 바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이 PHP가 갖고 있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이 PHP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웹에 최적화되어 있다. 또는 웹포스팅과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는 그런 점들 때문에 이 PHP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워드프레스 또는 제로보드 또는 한국형 설치형 블로그인 텍스트 큐브 또는 위키피디아가 사용하고 있는 위키피디아 위키피디아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설치형 위키 서비스인 미디어 위키피디아가 뭐죠? 미디어피디아인가요? 미디어 위키인가? 미디어 위키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PHP가 장점만 있냐 단점도 있습니다 PHP가 그 오픈소스고 물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난개발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이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위 API라고 하는 것 지금 모르셔도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름이 서로 어떤 예측 가능하지 않다거나 또는 어떤 데이터의 타입을 강력하게 체크하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 PHP를 코딩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건 이렇게 이름을 쓰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뉴얼을 직접 봐야 된다거나 또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어떤 데이터가 반환되는지 그런 것들이 엄격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버그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거나 그러한 문제점들을 또 함께 안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PHP는 동시에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언어죠 PHP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 띄어쓰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띄어쓰기가 제가 띄어쓰기에 그 뭐랄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갖는데도 틀리고 어렵게 느껴져요 그것은 언어로서 어떻게 보면 아주 훌륭한 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언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은 노력으로 서로 그 체계를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보기엔 좋은 언어의 특성인데 그런 점에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사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 표음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역대가 다소 협소해서 일본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때 조금 발음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표음문자로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짜증이 나요 영어에서 i와 그리고 영어의 대문자 l 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구분이 좀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 구분이 잘 안되죠 기호의 핵심은 그 기호가 다른 기호와 구별되어야 된다는 점인데 i와 소문자 i는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은 언어로서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어, 일본어, 영어 이 각각의 언어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결함이 있을 건데 그 결함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상한 거죠 또는 너무 야심찬 거죠 언어의 특성에만 집중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php라고 하는 언어 또는 c라는 언어 또는 python이라고 하는 언어는 이 각각의 언어가 직면했던 어떤 문제 또 그 각각의 언어가 해결하려고 하는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언어들은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비평이고 마땅히 그러한 비평들은 이런 언어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언어라는 것은 항상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 또는 그 사람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와 같은 것들을 담아내는 일종의 그릇입니다 다시 저는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그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화와 문제 또는 그 솔루션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그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열쇠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쇠가 예쁘건 열쇠가 기능이 좋건 그런 걸 떠나서 그 열쇠 너머에 있는 더 큰 것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PHP라는 언어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리가 장점, 단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문제를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PHP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PHP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 혼란스러운 느낌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언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 언어의 어떤 특성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언어 너머에 있는 어떤 문제들 또는 문화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이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조금 더 재미있고 의미있게 느껴질 거라는 생각에서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C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시스템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C를 배워야 되고요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파이썬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언어가 PHP라면 PHP를 만들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C라면 C로 만들면 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취향과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